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죠. 그때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벌써 10월이라고. 그러자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친구는 좋겠다. 나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라고 말을 하더군요. 같은 시간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 다르게 흐르는 시계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오늘이네요. 10월 2일 크레시데이드 강우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은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오프 32번인데요. 아렌스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러시아의 작곡가로 아버지는 의사이면서도 뛰어난 첼리스트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인지 9살부터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렌스키는 18살 때 상테페테부르크 음악원에 들어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서 배웠고 졸업과 함께 모스크바 음악원의 화성 및 작곡법 교수로 임명됐는데요. 이때부터 차이코프스키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렌스키는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결핵으로 핀란드의 한 요양원에서 1906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인 피아노 3중주 1번 오프 32번 그 중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악장이라고 평가받는 사막장 엘레지 아다주 야금기를 낀 채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데요. 눈물 나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위로의 손길을 내주는 듯한 선율이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첼리스트이자 아렌스키와 철쿠프스키의 친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칼을 다비도프를 추억하며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다른 작곡가들을 트리오와 비교해 볼 때 첼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피아티 고르스키의 첼로, 페르나리오의 피아노의 연주로, 아네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오프 32 3악장 함께 감상하실까요?